Go! Go! 무브캠프! SNS에 업로드 되는 이쁜 차박 캠핑 사진들 다들 보셨죠? 저도 가고 싶네요. 그래서 무브캠프가 준비했습니다. SUV 차박 캠핑 전용 배드박스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분 캠핑하세요. 무브캠프입니다. SUV 배드박스는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설치가 되고요. 맞춤방식으로 만들어진답니다. 차량의 뒷좌석을 접고 SUV 배드박스를 피면 영상처럼 팀상이 완성됩니다.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설치가 되고요. 제작에 사용된 목재는 캠파스 집성목이고요. 데크제 및 테이블 등의 제작에 자주 쓰이는 단단한 목재랍니다. 차량의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심상하부를 보시면 보강대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욱더 높아졌답니다. 가로 사이즈가 약 113cm 세로의 길이는 약 175cm 리프트 테이블을 위로 폈을 때 약 90cm 딱 허리높이죠. 배드박스의 각 기능별 모습이고요. 좌측 맨 위에는 침상을 펴는 모습 그 옆에는 테이블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내 차가 주차된 곳이 바로 캠핑장이 되는 마술 무브캠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UV 차박 캠핑용 배드박스 무브캠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랍핑장 랍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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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erve 랍핑카 쓰러져 랍핑카 ocking